디지스트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연구 성과를 비롯해서 디지스트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디지스트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의 계기로 디지스트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빛을 비추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나오게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일단 크게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 부스 내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때 함께 이제 디지스트 그리고 디지스트 20주년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려주시면 사진이 올라오게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프레임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인하하기를 누르면 직접 사진을 뽑아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디지스트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디지스트에 대한 설명과 비전 그리고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면 나중에 미래 사회에 써먹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애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상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사실 설명은 잘 못 알아듣죠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